선과 면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강릉 능가사주지 법관스님의 작품집 젠 2021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스님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안내합니다.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옷감 직물을 캔버스로 옮겨 담은 것 같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릉 능가사주지 법관스님의 작품집 젠 2021 출판기념 전시회입니다. 색감으로 대비되어 있는 작품을 교차 전시해 각 작품은 캔버스라는 면 공간의 선으로 표현했고 여백은 점이 됐습니다. 법관스님은 캔버스를 2차원 평면으로 바라보고 물감을 길게 그어내며 캔버스 전체를 선으로 덮었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나타난 생면 추상의 계보를 잇는 작품 활동으로 분류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님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마음과 작품이 일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대상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관객들도 작품을 봤을 때 본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관스님의 극도로 단순화시켜 그린 추상화는 미니멀 아트의 기초가 되는 작품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향우 평론가는 선빵에서 무소유를 체화하고 있는 스님들의 일상이 곧 미니멀 아트와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법관스님의 작품에서 그것을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작가들과 법관스님의 차별성으로 비대상성을 꼽고 특정 대상 없이 선과 면으로 작가의 정신성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을 추상화해 재해석하는 작품들은 있지만 법관스님처럼 완전한 추상체의 작품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선적 개념에서 보면 적적성성이라고 해서 고유한 가운데 깨어있음, 성성함을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주로 사용하시는 블루의 색채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그 마음의 여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법관스님은 이번 젠202일 출판기념전에 이어 내년에는 학고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입니다. 또 출판기념전을 기점으로 지난 활동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식의 창작에 몰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